음식 먹을거야 짱아 짱아 오구 조심해라 어 사과 빵 군계란 국어채 배추 빵부터 아니 계란부터 먹자 짱아 계란은 먹어 계란 먹자 짱아 짱아 너 따로 줄거야 너 오구 먹어 오구 오신이 짱아 먹고 먹고 기운 내서 먹고 기운 내서 소주먹 덥고 옳지 짱아 그러다 엄마한테 한 대 맞는다 엄마 원래 계란 노른자만 주는데 오늘은 계란 많으니까 흰자도 먹고 다 먹어 짱아는 지금 생각이 없어 짱아야 빵은 먹을래? 빵도 안 먹어? 어 불러 먹어 불러 먹어 오구 사과 안 먹잖아 먹을거야? 안 먹지? 소주 덥고 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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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 안 먹어? 소주 먹어 그럼 북어채 먹어 북어채 옳지 북어채 먹지 짱아야 이건 먹어봐 북어채는 먹어봐 북어채는 먹어봐 덥고 북어채 먹을거야? 오신이 먹고 우리 짱아는 먹는거 생각 없지 지금 그럼 덥고 하나 더 먹어 짱아 안 먹어도 배불러 괜찮아 사과 계란 먹어 그럼 먹자 먹자 짱아 들여보내야겠다 짱아 너 들어가 너 안 먹을거면 들어가버려 짱아